확실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질문을 안 하십니다, 질문을. 돌발질문은 또 뭐예요? 미얀마. 미얀마 왜? 미얀마 어묵이 없나? 어묵을 못 구해가지고요. 싱가폴 산 뭐 그... 피쉬? 피쉬 몰. 물고기 비슷하게 생기는데. 아, 저거 저거 샤브샤브에 들어있는 거 어묵? 안에 그리고 스페셜하게 그... 뭐지? 날치아이도 있습니다, 날치아이. 자랑하는 거 같은데, 좋은 거 있다고? 아니, 귀한 시티로라 저희가 실수를 하면 안 돼가지고. 알았어요. 자, 생선. 생선이 있으면 머리 쪽, 몸통 쪽, 뿌리 쪽에서 삼등 물 따. 뭐야, 질문 왜? 칭따오. 어묵이 얼어서 써도 돼요? 얼었어도 사실... 얼었어도 쓸릴 거니까 세 장 쓸려면 안 쓸리면 한 장씩 썰어서 가면 돼요. 잘려? 잘려? 잘 잘려? 아! 맛있겠다. 잘 잘라. 녹였잖아, 오빠. 그래서 내가 아까 생각해낸 거야. 내가 뭔지 생각했는데 내가 냉장고에서 냉장고가 나는데. 내가 냉장고에서 뺐는데. 먹어도 그냥 안 먹어? 안 돼! 맛있지? 그냥 먹어도 맛있어? 그냥 먹어. 그냥 먹어. 비밀이야. 백반하식 비밀이야. 인천이요! 네네, 인천이요, 룬이. 예, 예, 왜요? 이거 그냥 먹었어요. 사랑의 맴매. 해야 돼요.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. 이걸 왜 먹어요, 지금. 슬슬 올라오시네요. 아직 아닙니다. 아직 아니에요. 이번 주는 착하게 갈게요.